하우 정말 이해라구요 우와, 되게 멋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틀어줄게 네 목도 좀 풀 겸 가볼 겠 오케이, 돌려야돼 아, 느낌 전체적으로 좋은데? 형, 저 Bad Romance 다시 해봐도 돼 오케이, 자 요거 일단 킵은 해둘게 앞에서부터 한 번 더 갈게 네 방금 전에 그 It's a Bad Romance 이쪽은 어땠어? 방금 폰? 저는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형 사운드 끝, 사운드 끝 가볼게 이거 되게 멋있다, 들어볼게 네 나 멋있는데? 네 팬 어때요? 저 좋아요 오케이 뒤로 갈게요 형 멋있는데? 들어 볼게요 멋있는데? 들어 볼게요 이게 멋있는데? 형, 딱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얘도 멋이 있다 오케이, 일단 내비두고 뒤로 넘어갈게 네 어, 예쁘다 한 번 더 할게 네 네 표현 좋고 네, 그러면 세 번째 줄까지 네 멋있고 킵하고 한 번 더 멋있고 킵하고 한 번 더 네 좀 더 딱딱할게요 한번 들어볼까 봐, 이거 네 앞에 Flow 발음 너무 예쁘고 네 이거 멋있거든? 들었을 때 없대? 이런 Feeling 괜찮아요 나는 좋은 거 같아, 너무 멋있어 네 뒤로 넘어갈게요 근데 저 여기 좀 살짝 세게 가도 괜찮아요, 형 만약에 게임을까? 네 거기? 어, 거기는 지금 또 너무 예쁘다 괜찮아요 되게 멋있어 네 가볼게 네 이거 뭐야? 되게 멋있는데? 들어 볼게 네 멋있다, 그거 약간 아쉽네? 킵해놓을게 한 번 더 형, 그러면 저 Baby는 저 이 아이 밖에 나오는 건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쭈꾸모가 아까 지금 텐이 연습, 나한테 들려놓은 연습했던 것도 있잖아 네, 네, 네 그 트랙 없이 했을 때 네, 네, 네 그때 그 톤이 너무너무 예뻤거든 오케이 그게 아마 더 가볍고 갉았던 거 같아 가볍게 네 이 톤이 훨씬 멋있다 네 가보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이트하게 예, 킵했어 한 번 더 할게 네 형, 이 느낌 괜찮아요? 아니면 더 라이트하게 할까요? 느낌이 되게 좋아 아 사실 뉘앙스는 아까부터 좋았어 원 모어 타임, 플리즈 가쥬 이거 들어볼게 전반적으로 다 진해진 느낌 있잖아 네 그거가 약간 힐부터 나와주면 더 훨씬 멋있어 어? 알겠습니다 형 어? 이제 필링은 알았나 본데? 한 번 더 가볼까? 네 멋있는데 가볼게 오 준비 잘했다, 들어볼게 나와 잠깐 쉬면서 형이랑 이거 한 번 들으면서 얘기 한 번 같이 하자 텐도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데 뉘앙스가 좀 달라 여기 홀 때문에 그렇지 뒤에 약간 살짝 날려주는 것도 되게 멋있고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 받아보고 네 네 들어보면서 좀 괜찮은 걸 선택을 해서 가자 네 I wanna be in so deep 등이 얇게 해야겠다 이거 I wanna be in so deep baby I wanna be in so deep baby I wanna be in so deep baby 예쁘고 앞에는 괜찮은 거죠? 여기 두 줄은 멋있어 이 두 줄은 너무 멋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 히히히 한 번 더 아 하하하 오히려 확실히 힘 주고 가는 것 보다 그냥 옆에서 연습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 네 그렇지! 그거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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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롱킹 이건 톤 괜찮으니까 넘어갈게 네 자, 후렴인데요 네 가볼까요? 네, 형 바로 여기 이어서 가볼게 네 이거 멋있다 형 네 요 뒤에 거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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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뒤 요 뒤에 거도 흐르기 요 hundred and pounded 요 해 요 요 요 요 나이스 메이릿! 메이릿 너무 예쁘다 형 아예 한 번 이 줄 한 번 소리 까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에브리드도 되게 멋있다 네스트 라인 네 가볼게요 나이스 가이드 꺼줄게 이제 잠시만 네 너무 얇죠 형 지금 약간 얇은 느낌이 들었는데 좀 더 근데 사실 이거가 굵어지면 되게 베스트 거기랑 스윗한 곳이 너무 굵으면 또 너무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예쁜 거 같아요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들어보자 이거 봤을 때 봤을 때 거기 부분이랑 맨 앞에 You're the best 하는 그 나올 때 Sugar sweet 같은 느낌처럼 나왔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한번 모니터 해볼게 You're the best You're my first first place 그렇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형 이렇게만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그 소리를 계속 킵혔으면 좋겠어 네 되게 멋있어 그거 You're my best You're my first first place 이거 멋있다 이거 들을게 아 이런 그치그치그치 그 느낌 지금 여기 내려갔다 보러요 너무 예쁘다 네 우와 이거 멋있어 이거 들어볼게 네 그 다음에 Let's Make Tonight's Your Birthday 네 We don't know We don't need to wait Let's make Tonight's Your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make tonight your birthday 얘 에티티티 멋있거든? 팩해두고 하나 더 받아볼게 좀 더 뭔가 나스티한 느낌 할까요? 예쁘다 저도 이거 싶은 거 같아요 제가 퍼스트 스트리 한번 들어볼게요 뭐지? 이거 맞나? 기다려봐 마지막 그렇지 너무 멋있고 바로 간다 저 하나만 헷갈린 거 있어요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난 지금부터 좋은데 아 지금요? 네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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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했다 이거. 낮은 거 하자. 네. 이거 뭐야 너무 쉬운데 들어볼게 이거. 톤 좋네. 이 노래 한 번 더 봐둘게. 모니터요. 멋있네. 나와서 한 번 들을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그거 역시 또 따라오겠어. 모니터 한번 받아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결해보자? 네네네. 알았어. 한 번. 엘리트까지 보고. 잘 해볼게요. 다음에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스틸랩 통해서 Birthday 하는 곡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녹음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 곡은 제목은 Birthday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 싸움도 되고. 인물관도 되고. 근데 이 노래는 되게 Love 같은 뭔가. Deep Love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내가 후회도 있고. 이분한테 사랑을 주고 주고 싶고. 근데 이제는 안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옛날도 지금까지 되게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좀 다양하고 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사랑이었기나. 뭔가. 뭔가. 욕망. 그런 뭔가. 욕망 있는 내용을. 되게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깊은. 깊은 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Deep 10. 20% 초코버인데. 지금. 90% 초코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90% 초코버. 되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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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